가운데 있는 한국사랑 한국말 차례로 한국사랑입니다. 한국사랑입니다. 한국어로 주문받이라고 해요. 추천해서 먹어보는 게 아주 맛있네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요? 유튜브 유튜버? 안녕하세요. 저는 메라입니다. 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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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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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년 전에. 2년 전에. 2년 전에. 저는 노래가 있어요. 너가 노래가 있어요? 네. 이제 저는 노래가 있어요. 정말요? 네. 이게 제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네. 제가 많이 노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이죠? 한국어로 말하는지 말이죠. 왜냐면 한국어로 말하지 않아요. 베라. 베라. 비비와요? 베라 차이요? 베라. 베라 차이요.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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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채널. 강아지요. 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가教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노래가 그것이 저거요? 네. 네. 저거요? 제가教할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제 노래예요? 이거 마지막인가요? 네,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기억나요?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네,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책을 읽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인스타그램이요? 인스타그램이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 보여줬어요 한국인가요? 네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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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튜브 동영상 네, 유튜브 동영상 제가 물어보는거죠 예 네 여행 중가다 네 일기 때 노래를 담고있는데 네 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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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는 엄마는 다른 일입니다. 나는 2년 전에 방금 방금은 안 돌아가서 2년 옛날에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 생활 과정을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생활과 함께 가면 당신은 여기가 왔어요. 그 후 예전에 방금 오게 되었죠? 이 년 기준 때문에 다음 이 년? 이 년에, 네. 이번에는 저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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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을 돌아가다가 2년 후. 그리고 저는 다시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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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돌아가서 6년 전 이후에jer어요. 어떻게 하시나요? 너 두 일 년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몇 일 년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이트는 데다에 대한 거에요 고맙습니다 40여 명도 이렇게 40여 명이요? 40여 명? 네 40여 명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